안전을 위한 완벽한 선택 바이브룩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안전입니다. 철도 산업에서부터 발전소, 건설, 일반 산업까지 작은 볼트, 너트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첨단의 기술력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이브룩의 볼트 풀림방지 시스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창의와 도전 정신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인간의 안전을 지켜가는 기업 바이브룩 2002년 설립을 시작으로 바이브룩이 추구하는 안전을 향한 기업이념은 기술의 혁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한 안전성 향상에 고객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브룩의 풀림방지 시스템은 철도 산업에서부터 건설, 기계 및 일반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차선용 절연 시스템은 전동차의 안전한 전력 공급을 위해 최고의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브룩은 풀림방지 너트 및 볼트류 등의 파스널을 개발, 생산하는 기계 사업부와 전차선용 섹션 인슐레이터 및 스위치 기어를 생산하는 전력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산업에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란프랑 코너트는 마찰력 대신 슬롯, 너트 간의 장력을 이용하여 완벽한 풀림방지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위치한 두 개의 슬롯이 볼트와 맞물려 나사 산과의 진동 완화를 위한 장력을 발생시킴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풀리지 않는 완벽한 풀림방지 너트입니다. 독자적인 너트만으로 구성된 란프랑 코너트 ESL 모델과 원추형 코니칼 스프링 와셔를 일체형으로 부착한 ERM 모델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 상황에 맞는 제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볼트와 달리 두 갈래로 나뉘어진 나사 산을 통해 강한 결합력을 갖는 하이브리드 볼트는 모든 나사 산이 전부 체결되어 골고루 힘을 받아 볼트만으로 풀림방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진동과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한 풀림방지 와셔 제품군을 개발 생산하고 있어 철도 산업 및 발전 설비에서부터 산업장비, 전자부품, 정밀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부터 레저 및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TX 및 전철과 같은 전동차의 전차선에 절연 구간에 설치되는 섹션 인슐레이터와 전차선 스위치 기어 및 액세서리 제품군은 전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사용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역과 역 사이의 전류 공급 방식이 달라 일시적으로 전류가 끊어지는 절연 구간에 설치되는 섹션 인슐레이터는 달라지는 전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절연 구간 통과 시 아크 생성을 방지하여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게 해주며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전차설로 가공선의 확실한 전기적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디스커넥트와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어지는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 그리고 그 외에 접지 장치와 모터 드라이브, 수동 핸들, 로드링크 등의 제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구간에 사용이 가능한 연결소 캠 및 플램프와 같은 연결용 부속품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브록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품들은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므로 공정의 시작에서 최종 단계까지 다양하고 엄격한 기준 하에서 생산되어집니다. 크기는 작지만 볼트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안전에 대한 믿음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은 다양하고 정밀한 검사 기준을 통과한 완벽한 제품만이 출하가 가능합니다. 실제 설치보다 더욱 높은 기준에 진동과 충격에 대비하는 정밀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철도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제작된 검사 장비는 국가표준의 검사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바이브록의 모든 제품은 인간의 안전을 위한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의 공급은 안정성과 가동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의 생산성을 만족시켜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드립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작은 너트 하나에 담긴 바이브록의 안전에 대한 철학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바이브록 안전을 위한 최후의 선택입니다.